대구 테크노파크가 지역 209개 기업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을 조사했더니 응답기업 대부분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.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33%, 아주 심각 27.8%, 조금 심각 23.9%로 10중 8개 기업이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보통 9.6%,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5.7%에 불과합니다. 의료산업과 섬유, 도시형산업, 로봇산업 등 주력업종 대부분 심각하다는 답변이 70% 이상 높게 나타났고 매출 50억 미만 영세기업의 피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. 실제 매출에 미친 영향으로는 20% 미만 감소했다는 응답이 40.4%, 20에서 50% 감소 32.9%, 50% 이상 감소 26.7% 순이었습니다. 1분기 매출 실적이나 올해 연간 매출 전망도 이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. 수출기업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실적도 20% 미만 감소했다는 응답이 40.2%로 나타났고 50% 이상 감소 31%, 20에서 50% 감소 28.7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간 수출 실적 전망은 20% 미만 줄어들 것이란 응답이 43.8%였고 20에서 50% 감소 39.6%, 50% 이상 감소할 것이란 응답은 16.7%로 나타났습니다. 피해 이용으로는 주문 감소에 따른 판매 부진이란 응답이 가장 많고 영업활동 제약, 납품 지연, 매출 허락과 자금 문제 등을 주로 꼽았습니다. 대구 뉴스 우성문입니다. 피해 이용으로는 주문 감소 40.7%를 통해